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크베이티비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성 시장에 왔는데 시장 안에 제비가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제비를 집을 지어놓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들이 굉장히 작아요.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끼가 4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무래도 먹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3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골고루 주는 것 같아요. 어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참 요즘은 제비를 어디 집을 가서 보기가 드물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회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biography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누구가? 제게 이거 어떻게 되었는지? ção일에». 오는 찜장의 시장. 오는 상황에 시장에 대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우가서는 바삭이 있었다. 점점 일어난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최소의 입력될 때가 governments의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황입니다. 아멘 아 엄마 대비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아 전성줄에다가 이렇게 개비집을 열었어 여러분들 아 여기는 이제 시장통이구요 아 시장통이구요 간성시장통 입니다 와 어미가 굉장히 빨리 와서 먹이를 주고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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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늘은 100문 으